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송아 씨 집이에요? 네, 준영 씨도 집에 도착했죠. 아직이요? 아직이요? 여보세요? 어... 혹시 자는데 깨운 거 아니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왜 아직 밖이에요? 그냥 좀 걷고 있어요. 아,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좋아서요, 날씨가. 어딘데요? 또 궁궐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지금 덕수궁 돌담길이에요. 아, 진짜요? 아, 이 시간에 거길 혼자 걷고 있다고요? 그럼 혼자 걷지 누구랑 걸어요. 아...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송아 씨. 네. 혹시...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약속 있어요? 아니요. 아... 아... 다행이다. 그... 그러면... 내일 저녁 먹을래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만나요? 네. 잘 자요. 그럼... 준영 씨도요. 네.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예쁘지.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